김치? 와 큰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잘 익었어 이 김치 역시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짜파게티 짜파게티 둘둘봐라 짠 이번엔 불닭볶음면 싹 구합시다 둘둘봐라 맛있겠다 짜잔 완성 완전 맛있어 나도 나도 음 대박이야 짜잔 짜잔 한입에 불닭김치말이 추워 음 매운데 맛있어 나도 먹어볼게! 매운데 자꾸 땡겨! 오늘 먹방 진짜 맛있어! 안녕! 난 이거! 나도 이거!